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혀민 이사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가 좋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모습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접근하고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도 7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미국을 보게 된다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가장 발표했던 게 인텔이긴 합니다만, 퀄컴 같은 경우도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확인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퀄컴 같은 경우 3분기,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영업이익 자체를 컨셉션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트리거를 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HBM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두 회사가 불이 붙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컨버스 콜에서 이미 HBM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분량 같은 경우가 모두 주문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드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HBM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2026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기술력이라든지 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바짝 좀 뒤쫓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연동되면서 상당히 그 수요가 좀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점유형 상태로 봤을 때 한 50% 정도로 1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좀 바짝 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HBM 관련돼서는 두 회사는 계속 양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컨퍼런스콜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디렘이라든지 랜드 같은 좀 전통적인 좀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업황의 어떤 반등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메모리 가격에 지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도 좀 상승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발견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디렘과 마찬가지로 랜드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ASP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디렘과 랜드 플래시가 좀 동시에 상승하는 건 거의 2년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HBM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메모리 업황이라고 할 수 있는 디렘이라든지, 이런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상승으로 터널 라운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주목해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내년 정도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분명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좀 주가에 녹아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불황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정도가 되면 반도체의 청신호가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역시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는데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반도체가 강세가 나왔죠. 이 강세 이후에 유년임 회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렘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쪽 양쪽에 모두가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고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런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부적으로 양 시장이 모두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반기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 흐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들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공급사들, 중소형 반도체 주들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미국의 긴축 정책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가장 처음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긴축 정책 기대감 속에서 AMD 침 매출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고 있다 라는 점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AMD의 가격 상승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 이후에 FOMC 이후 기준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대감 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FOMC 발표 이후에 필라덴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그리고 인텔, AMD, 마이크로크론 테크로지, 엔비디아 등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MD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본다면 리사수 AMD CEO는 4분기 AI 칩인 GPU를 매출이 4억 달러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 외에도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부분, HBM 그리고 PCB까지 이 분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요에 대한 전망 두 분이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 긍정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바꿨습니다. 바로 성안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탐방을 다녀온 종목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섬유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토리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런 섬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추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히토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오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지금 재무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재령과 관련돼서 특히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특히 베트남 쪽에서 지금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 내년부터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캐파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연간 한 1800톤, 2025년부터는 5000톤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생산 캐파가 제가 볼 때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예상 매출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100억, 2025년부터는 한 5800억 정도로 지금 2배 이상의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대구 섬유공장 같은 경우를 지금 히토류 연구 자석의 어떤 제조공장으로 지금 변경하기 위한 변경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도 만드는 특히 연구 자석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완벽한 회사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00원,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17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성안 분석을 해주셨는데 히토류 관련 기업입니다.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이 키즈 산업 관련해서 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꿈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키즈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있었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 관련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한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상황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중국에서도 저출산 관련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여기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5년간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의 이슈, 중국의 이슈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슈를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꿈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아의 소스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를 통해서 캐릭터와 브랜드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우리가 주목해 볼 회사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저출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되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내수가는 9,300원, 그리고 선절가 8,400원, 목표가는 1만 1천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 주 꿈비 관심 정보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1만 1천원, 선절가 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